1. 버섯 놓쳤어 원래 맨 처음으로 태아 아유 저만 하시라니까 저기 봐봐요 저 진짜 모자라니까 타이밍도 모르고 아 신나게 노래 부르는 적이에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님 혼자로 노래를 부른다고요 왜 지금 아래 깔려있는 버섯 한번 키게 해줄까요 버섯? 랑크님 좋아하는 버섯? 야 좋았어 제가 1등입니다 전 한번도 떨어지지 않았죠 진짜? 저는 높이 뛰었을 뿐 어 어 왼쪽으로 니 개념 뭐해 몰라 여기에 길이 있더라 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자연스럽게 점프를 갈깁시다 아 어 비가 오는군 이럴 때 디시를 노리는거 여기 어디지? 뭐야 비온다 애돌 클리니 아 내가 늦었다 인간 잇 잇 잇 아 안돼 여기 중요한 장소란 말이에요 뭐야 아 여기 중요한 장소라고요 아 아 죽었어 피자로 맞아 죽었어 어디야 어 뭐지 여기 어 지름길이다 아 아 아 진짜 아 너무 연속적으로 하지마요 아 아 아 지름길 지름길 뭐야 다 왔잖아 의미가 없어졌어 여긴 지름길 아니야 아 근데 대신 좀 어려운거 같은데 좋았어 지름길 아 아 아 아 못올라오시네 계속 떨어뜨릴라 했는데 헥 헥 햄버거다 빅맥 뭐지 어 여기 다 스폰지가 됐다 한 번씩 죽어요 맞나 아닌가 맞네 아 아쉬워 어 좋았어 아 왜 구름있지 하늘이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아 아 됐다 아 이게 아니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나 둘 어 오케이 성인장도 박자가 있어요 맞는게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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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밀치기 있는데 허 좋았어요 계속 갑시다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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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이거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를 하려면 이걸 부실해요 오케이 물 뭐야 니꺼야 이거 좀 귀찮은데 닌 뭐 어떻게 왔어요 여기 치트 아니죠 이제 점프버거 아니죠 설마 진짜 그러면 진짜 인간도 아니죠 진짜 그런거면 방송을 모르는 진짜 고매미여서 잘라야될 정도로 한심할 정도에요 정말 그런건 아니겠죠 햄버거 나 먹어야지 빅맥 이거 빅맥이에요 이거 빅맥이에요 뭔가 풀척을 쓴거 같은데 야 피 너 뭐 먹고 있어 지금 체크 난 피가 난 피가 뭔가를 먹는걸 보았지 기분 탓인가 오 상자다 코인이다 저거 100% 어 산타 산타는 진짜다 뭐야 이거 산타는 진짜다 복죽이 있는데 진짜일까요 산타 할아버지는 계십니다 예를 순수한 여러분 아 조용히 하세요 뭔 3일전에 뭐 산타 할아버지가 뭐 이거 어디야 막 막 올라오 어 여기로 가는건가 어 야 메노 아 진짜 그거 아십니까 산타 할아버지도 일본어를 써요 나마스테 아닌데 나마스테 인도 아 인도구나 좋았어 좋은 적절한 드리비야 아 고니치와 검님겐 빠가데스 예스 자 좋아 자연스러웠어 좋아 자연스러운게 아니라 아주 좋은 말이었어 오오 떨어졌는데 괜찮은 자리였구나 여기 굉장히 맵이 쉬워요 그냥 기본적으로 막 다 올라갈 수 있을 정도 몹시움과 우리를 은근히 디스한 것 같지만 아 진짜 진짜 못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난 올라가고 있는데 어 이게 뭐지 앗박쳐 어 감자튀김 빅매이랑 감자튀김 어어 이게 아니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푸우우 뭐지 이거 아히 트라이 크로즈 뭐야 이거 잘 만들었다 그래도 어 이 채코뿐인트 채코뿐인트 아 이게 아닌데 이 누우시죠? 우와.. 여기 풍동 쩐다 잠시만요 님 님 그거 알아요? 여기여기 여기 엄청 높아요 오오오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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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갑시다 아 갑시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아아ㅏㅇ 어 살았어 랑키 형 그거 함? 네 링겐 형 아까부터 혼자서 한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애 하아 아 혼자서 한 거 있어 치트 하잖아요 치트 제일 잘해요 우리 중에 이 터다 하아 좋았어 아 이게 오 좀비다 좀비 자식은 이걸로 밀어버리죠 좋았어요 이게 짱이에요 칼도 있지만 뭐야 내 뒤에 뭔가 중닭한 게 떨어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아 안녕히 가세요 아 너무 잔인했어 뭐야 여기 이제부터 여기 어디가 어 여기 뒤로 아 뒤로 가나 이 밑 이건 내가 힘으로 가겠어 내 힘으로 오 세상에 일단 체력 회복하고 이때까지 님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죠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 했었어요 그리고 뭐야 뭐 여기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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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뭐야 아 왜요 뭐 여기부터 어떻게 해 아아아아악 어 살았다 때리고 싶게 생겼길래 아 이거 뭐지 여기부터 했잖아요 이제 어디가지 이제 어디가지 여긴 아니야 아까 왔다 왔었으니까 저기도 아 스티지 좀 좀 쉽게 적어주지 동굴로 점프하라 하라구요 동굴이 어딨어요 여분가 아냐 동굴로 점프하라구요 인데 저한테 다치피하고 오세요 동굴이 어디야 동굴 동굴 아이 지켜 안보여 동굴이 어디에요 찾으라구요 이런 매정한 제작 오 저기있다 어디야 이거 아닌가 아닌거 같애 동굴 없는데 아이씨 뭐지 아니 동굴을 찾으라는데 아냐 아냐 거기 스폰지적이잖아요 이 유리 깨볼까 아냐 유리 이거 맨 처음에 이 스테이지에요 어디지 설마 여긴가 어디지 땅끄니 여기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어딘데요 땅끄니 여기여기여기 여기 아니에요 그건 동굴은 아닌데 애매 애매 여기 아닌가 아까 여기 왔던데잖아요 왜요 여기서 애매 이거 얻었어요 코인 잘 보관하세요 그다음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돼요 네 뭐지 피님 알아봤어요 여보세요 거기요 알아봤어요 여기도 동굴 쪽으로 좀 팔아있으니까 여기 주위에 있을텐데 여기 왜 스폰지냐 찾고있어요 왜 뭐지 왜 뭐지 뭐하라는거야 여기서 여기서 여기 왜 이렇게 스폰지로 돼있지 나 내 패션해요 아 설마 여긴가 저기 저기 그냥 통째로 가라는건가 이거 파라는건 아니겠지 이거 esto 앗 뭐야 뭐야 뭐야ò 뭐야 뭐야ò 날라갔어 여기로 가라는건가 여기 근데 여기서 아닌거 같아 잠시만요 오오오 원오 노노 저도 notre 한번 탐방해볼게요 설마 설마 여기 야 누가? 누가 1스테이지 갔어? 여기 아니죠? 설마 스펀지 길 따라갔더니 여기 있던데? 밑에 아 그러면 저기로 가야되나? 케이블? 아 근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만들리가 없는데 여기여기여기여기여 뭐에요 여기 우리 했던 데인가 여긴? 했던 데잖아요 했던 데네 여긴가? 동굴? 어디어디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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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구요? 여긴 진짜 동굴처럼 보인대 근데 왜 어디서 찾았대? 여긴 님이 헤블바한거에요? 이게 정품의 미얀무여 이건 동굴인데 진짜 동굴 이건 진짜 동굴 같은데요? 잠깐만 철이나 갈까? 철들어서 철들게? 아 진짜 아 진짜 아 버틸수가 없어 올라간다 여기가 아닙니다 근데 동굴은 여기 맞는데? 여기 어디지? 현실동굴을 찾았어 인간은 또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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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님들 저한테 TP하세요 갈기지마요 아 죽어 갈기지마요 뭐지? 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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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걸어오라는거네 저한테 와봐요 여기 걸어오라는거야 저 따라와요 네잉 걸어오라는거 같아요 답은 아닐수도 있지만 자 핑님 저한테 와요 아닌거야 길 찾았다고요? 여기 여기 가는거 같은데 여기 이렇게 가는거 같은데요 길 찾았다는데 길 찾았다고요? 여기 이렇게 가는거 아닌가? 오 여기 어디지?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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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눈이 사시라고? 어딘데요? 아 여기야? 오케이 여기로 갑시다 편집하면 돼요 헐 헐 떨어지는거였어 가자 그녀한테 샌드위치가 필요하다는데 샌드위치? 어 여기 마지막 보스인가? 아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어디있어요? 갑시다 네 체크포인트가 어디있자니 보스는 그거여야되는거 아닌 쿠파여야되는거 아닌 쿠파여야되는거 아닌 쿠파 노 네 밀어 줄게요 울크 어 어 올라가지라 않아 좋아스 좋아스 응 좋아서 여기 가는거에요 여기 뭐야 아 평균 올라갈수가없어 올라갈수가없어 왜올라갈수가없어요 오지우이 어디가는거야 님들이 해봐요. 호맥 근데 굉장히 근데 탈투미를 쉽게 만들어서 다행이다. 가능해요. 저기 가는거. 어? 가능하네. 아 뭐야. 죽어. 왜 갑자기 마녀. 이거 스폰 됐어요. 어 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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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대. 뭐야. 뭐야. 왜 노프야. 거 부지세요. 발산. 발판. 헉. 핀님. 핀님이 열심히 가신 다음에 저희가 티패할게요. 매집에. 어. 님무아. 아. 제가 마녀예요. 아 미쳤. 지금 우리한테 미쳤다는 거예요. 뭔데. 우와. 우와. 안가져. 여기는 슈퍼 세이브로 가볼게요. 가요. 아이쿠 to see you. 어. 아이쿠 어어.got my sign is out of Got it right? 뭐야 이 사람. 블랙 characteristics. 흫아! 아까 잘가는데. 오 여 Д spelled right? 한 명씩 하면 안 돼? 한 명씩 하면 안 돼? 한 명씩 그래 핀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이 그 다음 나군 나왔어 으아! 오오! 됐다 들어왔어요 역시 여기선 제가 제일 잘합니다 하아 이거 오! 오! 갑시다 이거 뭐야 오! 점프 부스터 8 18인가? 오오 뭐야 이거 뭐야 이 사악한 웃음 사악한 웃음 뭐야 오 이거 멋지다 나왔어 사악한 웃음이 멋지다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점프 점프가 죄송해요 저희 엄마 몫이에요 이야 여기로 뛰라네 좋았어 훗훗 나왔어요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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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무지거 좋아 어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젓가락은 할 자신이 없거든 허 나왔어 여기가 어디지 여기로 가는군요 아니 점프면 점점 집중하게 돼요 이야 좋았어 쿠키 얻었다 미안해 마인크래프터 그러나 너는 뭐야 뭔 개수야 뭔 뭔 소리지 아까 랑캐니 밀칫던게 쿠키였어요 아니요 뭐야 뭐야 그럼 이 신기한 쿠키는 뭐지 오 오 오 뭐야 오 눌렀어요 몰라요 여기 버튼 있던거 눌렀는데요 아 닌 말고요 오 이거 어떡해 한 명이 희생하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누가 체크포인트 위에 있겠지 뭐야 왜 님만대요 아 이거 어떻게 하니 어 리코님 그거 계속 밟고 있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나왔어요 간나사 숙군이 안녕하세요 셋 스폰 리코님 저한테 팁을 하세요 스폰 포인트 있어요 야사 갑시다 뜨딩 오케이 아 발판 발판이다 왜요 핀니 또 왜요 아 사다리가 싫어요 그냥 게임은 됩니다 야사야 맞군요 얘는 또 뭐지 불안하군 헉 스킬린터 소환 됐어 하지만 그 틈에 올라와 줍니다 자비를 하나 없죠 알았어 난 진짜 슈퍼마리아가 될거야 엄마 나 진로가 선택됐어 아 안돼 여기 이렇게 수염이 자라고 여기 뭐야 여기 이상한 데 왔는데 오 아 저 저 사다리로 왔어요 다시 거기 커버하라는데 오 훗 떨어져가지고 안녕하세요 뭐야 여기 어 여기구나 아닌데 어 여기구나 뭐야 이거 이거 오 네발 롤랑경건을 따라잡았어 놀라워 네발 잡았어요 여기 왔군요 허와 아까 거기서 떨어지지만 않아서 완벽했는데 밤 밤 밤 됐다 어 월드2 아 여기 엄청나게 긴 것 같은데 네비 좀 장기 장기가 되겠어 메타까지 나오겠는데 짐 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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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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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오 체크포인트 여기 뭐 또 점프하나 어 여기 있구나 어 님 그거 당겼죠 그거 걸어오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냥 올라갑시다 그냥 올라갑시다 어 아 그거 당기면 어떡해요 빅님 예 그거 물 뿌리고 나 떼야되요 크리퍼 아 이 과자 먹어도 되는 쿠키 먹어도 되나 쿠키 먹어도 되죠 다 먹으세요 안 먹으세요 안 먹으세요 안 먹으세요 배부르면 왜 먹어요 그럼 내려볼까 후 좋았어 뭐야 엔더맨 엔더맨 뜬금없네 후 나왔어요 내 꿈은 마리오가 될꺼야 수염이 잘하고 오 여기있다 사다리 근데 이게 한국에 있는 점프맵치고는 많이 쉬워요 월드 2-2 저한테 TP하세요 오탄 오탄 2-3 1-2 1-2 1-2 2 2-3 2-3 2 3 2 3